영상편집 하포질 하시다보면 손빨래하는 것보다 그런 느낌을 보겠습니다. 이제 구석구석 하나씩 다져 버렸어요 난 버릴수도 없고 그죠 손빨래하다가 빡치면 그냥 버리면 되는데 저 우리 아내 손빨래하는거 보면 정말 대단해요 어쩔수 보고 있으면 애초에 손빨래하는 재질이 옷을 사질 않아요 그죠 애초에 손빨래하는 재질이 옷을 사질 않아요 그죠 애초에 손빨래 안하고 세탁기에 던져버리는데 난 이제 떨어나면 왔던지 아내가 한국이야 부지런한데? 새빨게 산다고? 오지게 사빠지라고? 오지게 했으니 이번에 이렇겠죠 그 양녀도 지금도 제대로 사빠지라고 했는데 지금처럼 이따가 하신 다음에 커피에서 한 번 또 뿌려보세요 네